도라롤! 예이! 지은 후배? 춤은 좀 춰요?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혁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세상 잘 사는 지은씨 세제알지 시즌2에 깜짝 출연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역할인지 궁금하시죠? 아니 뭐 못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춤은 뭐 즐기는 거니까 축의 준비됐어요? 모나밴드를 더 쳐야 돼요? 컷! 나와요 나와요 춤 알려줄게 일단 몸을 움직여야겠어요 자 줘봐요 자 오늘 기본부터 4스텝으로 갑니다 1,2,3,4 스텝 좌 우 좌 우 우 1 2 3 4 좋아 1,2,3,4 1,2,3,4 1,2,3,4 근데 살짝 우리 오늘 즐기는 거 아니야? 기다려봐요 아직 아직 우리 아주 천천히 하자고 내 마음이 열려 있어요 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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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2,3,4 1,2,3,4 1,2,3,4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꼭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유튜브가 다 됐어요 1,2,3,4 1,2,4,0 3,5,0 1,2,3,5,0 2,4,0 2,3,4,2,3,4,0 2,3,4,0 감사합니다.